안녕하세요. 안은정 미술입니다. 오늘은 봄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주재료는 파스넥과 색연필, 물감을 주로 사용할거에요.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과 목룡꽃, 철주꽃, 또 산수유꽃들이 많이 피어납니다. 부드러운 꽃들을 표현하기 위해 파스넷을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크레파스보다 훨씬 더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네요. 개나리꽃은 노란색과 오렌지색으로 밝고 어둠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나무는 벚꽃나무로 그릴거에요. 핑크색 명암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먼저 하얀색으로 밑색을 색칠해 두고 다시 색칠해 보겠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색깔 연결도 잘 그려지네요. 이 나무는 산수유나무입니다. 점을 찍어서 산수유꽃을 표현했습니다. 봄에는 초록빛도 노란색과 함께 섞어주면 더 좋습니다. 색의 명암을 조금씩 표현해 주고 있어요. 벚꽃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중에 흩날리는 느낌까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목련꽃은 하얀색 유성 색연필로 먼저 색칠해 줍니다. 물감이 튀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목련꽃의 나무는 고동색으로 색칠해 주면서 나무의 형태를 더 사실적으로 관찰하여 그려주세요. 봄꽃의 나무줄기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색칠해야 꽃이 더 돋보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나무 기둥에도 밝고 어둠을 검정색이나 더 어두운 색으로 한 번 더 눌러줘야 합니다. 물감 사용하면서 많이 번지는 경우엔 이렇게 배경에 파스넷으로 먼저 색칠을 해 두고 나중에 물만 발라서 슬슬 슬슬 파스넷을 녹여주면 물감과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붓에 물감을 묻히지 않고 물만 묻혀서 파스넷 위를 살살살 지나가주면 파스넷이 녹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너무 연해지는 경우엔 파스넷을 조금 더 사용해 주세요. 붓에 물감을 묻히지 않고 지금 물로만 계속 색칠하고 있는 중이에요. 파스넷 칠하고 물로 녹이기 보이시죠?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로만 하고 있다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만 찍어서 파스넷 색칠했던 밑부분들을 계속 녹여 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밑색을 다 색칠해 주고 이제 어두운 부분에 더 어둡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물감을 조금씩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스넷으로 개나리줄기와 나무줄기를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색칠해 줍니다. 어두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고동색을 붓에 묻혀서 나뭇가지를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그려 줍니다. 어두운 부분 포인트 되도록 나뭇가지를 조금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그려 주세요. 이제 앞에 있는 벚꽃 나무를 조금 더 선명하게 예쁘게 그려 볼게요. 핑크색을 진하게 묻혀서 어두운 부분에 몇 군데 더 찍어 줍니다. 그리고 하얀색 물감을 묻혀서 밝은 곳에 이렇게 점점점을 찍어 주세요. 벚꽃 흩날리는 벚꽃도 찍어 주었습니다. 이제 개나리꽃도 가장 밝은 부분에 흰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색칠해 줍니다. 산수유꽃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요. 가장 밝은 부분을 찍어 주니까 봄에 화사한 느낌이 나네요. 어두운 부분도 색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색칠해 주세요. 멀리 있는 산도 색감을 조금 눌러 주었습니다. 이렇게 파스넥과 색연필 물감을 사용하여 화사한 본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도전해 보세요. 그럼 안녕